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이 영상 앞에는 24학년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여러분들이 앉아 있겠죠. 선생님이 역시도 24학년도를 위해서 정신없이 개념이며 기출이며 고난도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까지 그 모든 과정을 끝내놓고 헐레벌떡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25학년도를 여러가지 형태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과는 우리가 1년동안 해왔던 과정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쓱하고 스치잖아요. 수능이 끝나자마자 선생님도 많은 학생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매년 1년동안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조마조마해하고 시험지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 걱정도 되고 내가 말한 문제가 나올까 설레기도 하고 이런 온갖 감정이 겹치거든요. 시험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직 난 시험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애들한테서 DM도 오고 또 다른 형태로도 연락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한 학생들을 선생님도 곁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얼굴이 노래질 때까지 공부하고 푸석푸석해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 곁에서 다 봤거든요. 그랬던 아이들에게서 올해 이제 생명과학은 어땠니? 그랬을 때 생명과학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뭐 괜찮게 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 앞 교시에서 좀 많이 멘탈이 흔들렸다. 여러 가지 선생님의 탐구 과목은 참 이게 좀 아쉽다. 탐구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탐구 시험이 주인공인 것처럼 막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탐구 시험은 앞에 있는 시험에 따라서 멘탈에 의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앞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땠는지 아이들이 체감했을 때는 어땠는지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이코 나도 속상하더라고.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모습을 봐왔던 터라 내가 곧 너의 마음과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영상 앞에서 선생님이 썼는데 이 영상 앞에서 어떤 얘기를 공개적으로 좀 할까 그러면서 나는 어땠나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옆에 사진은 그 극장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뭐 어떤 형태로든 미리 예고되어 있는 어둠이 닥치는 건 뭐 대비할 수가 있잖아. 근데 갑작스럽게 어둠을 만나면 마치 극장 안으로 헐레벌떡 우리가 뛰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까맣게 어두운 공간을 만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까맣게 어두운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빨리빨리 이 아래에서 해결하려다가 보면 몸을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막 찾아 나서거나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무언가를 잘못 밟거나 너무 섣불리 움직이면 몸이 다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순간이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깜깜한 어둠을 만났을 때 저는 여러분 일단 잠깐 눈을 감고 천천히 또는 우리의 눈이 동공이 점차점차 주변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공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언가를 찾아 나서거나 커리큘럼을 보거나 아니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거나 내 문제점이 무엇이었거나 뭐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고요하게 있어보자고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천천히 찾아보는 것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구랑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리고 만나고 있을 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문제점이 딱 부딪히고 나면 내 친김에 난 이 친구랑 진짜 잘 만나? 내가 이 친구랑 함께 했었을 때 이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나와 결이 같은가? 또는 이 친구가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친구였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람이 여러분 이런 어둠을 만나거나 고요함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역시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쌤도 한때는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친구가 많은 타입은 아니지만 옛날에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한 시절에는 이런 친구들과 부딪혀보고 저런 친구들과 부딪혀보면서 점차적으로 선생님이랑 결이 맞는 친구들을 천천히 이렇게 만나게 되고 서로 선택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나의 인생의 결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공부했던 나의 방식이 나의 결과 맞았나? 예를 들어 공부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진짜 오전에 잘 되는 타입인데 혹시 밤에만 몰입해서 공부한 건 아닌가? 또는 나는 알고 보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다지는 이런 연습을 좋아했는데 또는 내 친구가 간다 그래서 같이 가보거나 이게 좋다 그래서 이걸 해봤던 거 이렇게 나와 맞지 않은 옷을 입었던 건 아닌가? 이참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의 문제점만 찾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거든 맨날 모든 문제점을 나에게 찾는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뭐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게 있는가? 뭐 하는가?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나의 문제점을 계속 찾기 시작하다 보면 내 자존감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내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되 이게 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결이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옆에 있는 책들을 아 꼭 이 책과 이 영화를 보란 뜻은 아니에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책과 내가 좋아하는 그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그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을 좀 해야 돼서 띄워놓은 건데요. 일단 선생님은 그 그런 타입이야. 선생님이 힘겨움이 생기잖아요. 어떤 힘겨움이 생기면 아 나는 그런 건 좀 잘 안 되더라고. 사람에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힘듦은 서로 나누면 반이 된다. 절반이 된다. 이런 걸 공감하는 타입은 좀 아닙니다. 내가 힘겨움을 계속적으로 토로하다 보면 그 힘겨움이 서로 약간 전염되는 전파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힘들다라고 하는 걸 주변에다가 막 열심히 얘기하는 타입은 점차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무언가는 해결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내가 스스로 되게 힘들었을 때 보통 보면 가만히 명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과 막 얘기하면서 푸는 타입은 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안에서 나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내가 스스로 찾아야 다음에 이 비슷한 고민이 나왔을 때 또다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민을 혼자 스스로 고민을 좀 쭉 깊이 있게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때 저는 보통 좀 책을 찾는 편이에요. 책을 찾을 때 왜 책을 좀 찾냐면 그런 거 있잖니 자기 개발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방식이고 그때나 통했던 방식이겠지 나에게도 뭐 통하겠니? 그래서 자기 개발서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성공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더라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있게 기교를 이루는 편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소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인간이 살아오는 방식 아래는 누구나 그 약간 일직선으로 성공하면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이 있고 그걸 이겨내는 시절도 있고 성공했지만 무너졌던 시절도 있고 그걸 딛고 일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어떤 소설 한 편에서는 다 한 편의 소설 안에서는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에 갑자기 또 빙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서 그런 거 있다? 소설 안에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야.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고 그 작가가 이런 의도로 쓴 문장도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내 삶에 대비되는 내 삶에 딱 바로 띵하고 내가 감동받는 그런 힐링하는 그런 순간이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다지고 나의 멘탈을 관리하고 앞서 얘기했죠. 나의 고민을 내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걸 해결해 보는 그런 좀 약간 둔탁하고 시행차고 있지만 그런 걸 해야 다음번에 이 똑같은 고민이 오더라도 굳이 또다시 남을 찾지 않는다고 나 안에서 조금조금 해결하는 그런 힘을 그런 굳은사를 기르게 되는 셈이거든요. 선생님 옆에 있는 이 영화는 나 이 영화는 너무 좋더라. 얘들아. 뭐 약간 선생님이 예상과는 다르게 저 공포 영화 못 봐요.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공포 영화 잘 안 보고요. 그거 말고 약간 따끈따끈 막 힘들고 머릿속에 머리 써야 되는 영화도 잘 안 봅니다. 아니 그 나의 일상의 삶이 머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막 고민해야 되고 치열하게 막 달려야 되는 건데 뭘 영화까지 그런 걸 봐. 나는 좀 따끈따끈한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영화 안에서 보면 그 이렇게 하나같이 누구나 다 영화 속에서도 뭐 글로 읽지 않으면 영화를 보면서도 또 영화 안에서 여러분 또 힐링이 되는 면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막 몰입해 있지 마시고 남의 삶을 좀 봐요. 이렇게 뭐 책을 보면서도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보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은연중에 베이스로 사실 우리가 우리 기저 밑바닥에는 고민이 있지 않니? 쫙 깔려져 있는 고민들이 고민이 있는데 그걸 막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을 뿐인 거지. 이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책을 보면서 또는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계속 얻고자 했던 것들이 툭툭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지금은 영화를 많이는 못 봅니다만 여러분들 말하는 시절에는요. 아 진짜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 되게 파르파르 듣네. 그때 엄청 감독 따져가면서 영화도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멘탈을 관리하는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거에 되게 자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점차적으로 뭐가 얻어지게 되는 거냐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이런 약간 미니멀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점차적으로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내가 하는 것들이 뚜렷해지면서 남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게 되고요. 선생님도 엄청 옛날에 휘둘렸겠지. 휘둘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강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상처도 받을 때도 있겠지. 근데 어느 순간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내 진심으로 선생님은 이 직업이 저에게는 가장 진심이고 제일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어떤 학생들이 어찌 보면 수험생활이라고 얘기하는 1, 2년 아니면 2, 3년 자신의 인생에서 스쳐가면서 하는 그런 내뱉듯이 하는 그런 말에 내가 인생을 걸고 달라드는 내 일에 너무 구애받을 일인가 내가 너무 고민해야 될 그런 말들인가 소위 비판적인 말들은 잘 받아들이지만 그냥 대놓고 비난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라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단단해지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군더더기가 싹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바라는 건 조금은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들 이때까지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책으로 그리고 영화로 해보면서 마음속에 천천히 굳은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굳은살이 다 생기고 난 다음에 그로 난 다음에 학습 계획을 짜고 그리고 인생에서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도 저 늦지 않다라고 봐요. 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엄청난 해결책을 전달해 드리면서 으악 뭐 이렇게 해주는 영상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내가 정작 힘들고 고민됐을 때 하는 나만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천천히 풀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뭐 맞지 않나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이제 이 영상을 토대로 이제 마음 정리가 좀 잘 되고 단단해지고 이랬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학습이나 아니면은 뭐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은 또다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힘들거나 그러면 연락해 알았지 기다리고 있어 너네 분명히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 들었던 애들 인강으로 들었던 애들 끝날 때 뭐 선생님이 찾아올 거예요 뭐 연락할 거예요 연락해 기다리고 있다고 알았지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영이었습니다.